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착수 파일 프로젝트 프로세스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제안 착수 분석 설계 구현 완료 공통으로 나누구요 발표자 pm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퍼블리셔 고객사로 세분화 해서 해당 파트의 업무 프로세스 를 숫자로 기입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산출물도 같이 기입합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크게 출력하여서 벽에 붙여 놓고 프로세스 를 공유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프로젝트의 흐름을 파악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